자 블랙 가드 이어서 가야죠 아 내가 크로 트리거 엔딩 봐서 새로운 게임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블랙 블랙 가드가 너무 재밌어서 아 다른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이상하네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게임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재밌지 나는 아 이상하네 미쳤나 여기 지금 있는 거죠 다음은 모바일로 하는 거네요 캐스트 한번 확인을 펴 보겠습니다 술래자의 길 뭐 이 게임은 슬라크를 고블린 풀어주었고 뼈를 건네 주었다 벌로 가면 되네 이 게임은 턴제 게임이고요 이런식으로 맵을 이동해서 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필드에서만 저장이 되고요 엑스컴처럼 랜덤으로 싸우는 건데 게임 내에서는 땀 세이버 되지 않아요 뭐야 밑뚝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우리 편도 있네 따로 그럼 아 35야 야 솔직히 35면 자 보자 바로 앞에 있네 자 이런식으로 전투를 해나가는 게임이고요 35기가 가라보는지 굉장히 그래픽이 좋았는데 여기는 맵이 좀 안 좋나보다 이게 배경 그래픽이 엄청 예쁘거든요 스카이림 E&D 깐 것처럼 예쁜데 오늘 좀 안봤나본데 때려 이런식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냥한거는 근데 쟤 적있냐 쟤 니가 몸 되죠 니가 몸 되죠 솔직히 얘 방어력이면 저 정도는 가볍지 그렇지 11 데미지 체력이 떴네요 저 동료들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 제거해주고 그렇지 야 왜이렇게 세냐 쟤도 건방전사네 할버드 수준 야 이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전투 도중에 동료가 죽는다거나 혹은 누가 경험치를 예를 들면 파렌드텍스처럼 경험치를 몰아먹는다거나 도중에 누가 죽는다거나 여타 게임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변하는게 있진 않아요 그냥 게임 끝나면은 보상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집중포 그렇지 갉아먹어 아 이게 뭐니 때려라 5 데미지 야 이거 못 죽이네 이걸 못 죽여? 덩어리 보내고요 저는 이제 딜에 좀 특화를 해서 이걸 짜놨기 때문에 방비를 들었지만 써도 아 이거 말한건 살짝 그지기하다 불의 파도 왠지 너무 재밌어 내가 이런 턴제 게임 쪽으로 한게 거의 없거든요 너무 재밌어 개꿀잼이야 혹시 55,000원짜리 게임이라 그런지 재밌네 근데 스팀평가가 진짜 안좋거든요 똥겜 많이 하기 때문에 평가 안좋은걸 또 해버렸는데 스팀평가 되게 좋아해요 아 90% 못맞춘 수준 95% 아 맞추자 55% 아 안맞는건 영원히 안맞아 수준 그렇지 누가 잡던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동 숫자를 좀 아껴두면은 야 늪에 빠졌지 지금 피했고요 게임은 한번 배틀이 끝나도 정비를 해주기 위해 체력이 이제 줄어 있어요 끝난 시점에서 약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람 여러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임이야 3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는 뭐 지가 알아참겠지 뭐 아 수준 진짜 100% 그렇지 그렇지 건방을 믿습니다 100% 100% 좋아요 아 너무 잘 피한다 야 그렇지 드디어 참맞았네요 피 한번 줘 아 보호막 주자 강화 확률 방어 눈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개 정도는 그렇지 1대1로 맞아서 제거를 해야지 야 너무 잘 막아 딜 특화형인데도 얘는 솔직히 할게 없거든요 자이디나 해라 힐 많이 안 찍어놨기 때문에 안 찰 줄 알았는데 찼네요 갓겜 그렇지 한번에 끝내자 아 수준 괜히 괜히 이동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이동은 해야겠죠 넘어트리기도 하고 아 넘어졌네 자 이래 실패 실패하면 마락 안되기 때문에 딱 상관없죠 그렇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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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 분 주인공 그렇지 마락 지팡이에 따라서 참량이 다른데 되게 현란하게 싸운다 되게 센데 안 도와줘도 됐겠는데 이정도면 그건 아닌가 자 이래 지금 얘는 마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씁니다 애초에 들어가야 써지는 거지만 때려 그렇지 일방국이 그냥 날릴걸 아 아 아 이 여자였어? 사령관? 강력한 여전사다 초성화보다 인게임 얼굴이 더 예뻐 초성화보다 인게임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 인게임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 아 아 아 장거는 거 보니까 못생겼나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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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윰 자 설정을 약간 바깠거든요 자, 다른 사이요? 아 아 아 분명하지 못할 수도 있군요. 아 범죄자.. 진짜 행복한 거리가 되었죠. 이 정도의 길이 짧게 되었죠. 언젠가 왜 그때부터 himself? 그들은 또 이런 것을 창조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아직도, 너의 림프를 거둘을 가지고iß아. 내가 또 혜자에게 사야돼요. 그는 내가 곧 앞쪽으로 따라는phal 자기를 바라요. 이 의미를 가져와서, 내가 자신의 목격에 도전을 하고싶어요. 성격은 안되었죠. 얘가 진짜 동료로 들어오면 PC다 완전 제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걱정을 넘어서 모발해서인데 아 볼까? 안 들어왔네? 쎄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회복을 하는 게 나을까요? 왜냐면은 자바라는 만화 때문에 솔직히 예체력은 조종해주면 상관없는데 약간 불안하다 자바라는 만화 회복을 하려면 지팡이를 무릎으로 들어야 되니까 퀘스트가 이녀석인 것 같고 얘가 지금 회복이죠 야 1실버밖에 안 들어? 모두 치료하는데? 어이로 해야지 아 뭐야 만화 안 차네 벽돌의 수는? 아 몰라요 제 스카우트도 없냐 그리고 몇 개가 충분히 없냐 제 리즈드 헌터가 죽었고 이 많은 게 없어 얘는 지도자 맞아? 왜 아 어떻게 할까? 제 인테리자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 수술이 어려울 것 같아 하하... 전투력... 지능이 낮은데 전투력이 몰빵됐나 봐 큰일 났는데 우짜냐? 아 나 물통 좀 또 와야 되는 거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우리 집 개 전기 매트 너무 오래 틀어서 어 매트 끄고 난방 좀 돌렸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얼마 전까지만 덥다고 진짜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90도 카앗? 90도 카앗? 아니 구두 카앗도 아니고 90도 카앗이라고? 실화임? 야 빨리 장비 좀 사게 해줘 장비 좀 줘봐 장비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아 돈 많아 이제 아 고민되네 한숨 쐬려가야겠다 나중에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불다람쥐? 불다람쥐? 이 방화범인데도 못된 놈이었구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없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큰 공주인 걸로 저기 마업사는 이제 불륜 불륜입니다 불륜 그리고 이제 드워프가 방화네요 이만큼은 부츠 할지 바로 말 필요해 그 다음은 더 필요해 하하하 Cu2 아띠 보자 경화 부츠 같은걸 팔아주겠습니다 시프트 클릭을 하면 싹게 팔아지기 때문에 아라크 아라 아라크스 팔아주고요 투리검 팔아주겠습니다 칼 팔아주고요 이정돌면 되겠죠 팔아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애. 내 생각에는. 화살 같은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화살이 좀 무겁네요. 무기. 드디어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바다리방하고 사야죠.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전사됐어. 드디어 됐어. 드디어. 아휴. 강아리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야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지금도 튼튼하거든요. 바지가 너무 강대 같다 야 근데. 아 살짝 맘에 안 드는데? 돈 많이 준 이유가 있네. 갬버스는 팔고요. 경화. 경화 팔고요. 경화는 필요가 없죠. 120뚝하시고. 뚜껑까지 해서 한 세트 더 못 사네. 무기는 이게 다고. 화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냥 화살. 전투 화살. 사냥 화살도 충분해. 단궁이었나 제가 들고 있는 거? 장궁 단궁 단점이 다 다른 거야? 봐도 모르겠는데? 60발이면 충분하잖아. 단궁. 능력 활. 단궁. 10. 10. 마이너스. 불편함 같은 게 높을 것 같은데? 17칸?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네. 데미지는 확연하게 센 것 같고. 5에서 10이죠. 토탈. 너는. 아 이거는 사야 된다. 아 좀 비싸긴 한데. 구매하고요. 원거리 디디 진짜 쏠쏠하거든요. 확정 확률도 높고. 가져가겠습니다. 단궁 해주고요. 화염 화살 좀 가져갈까? 아 화염 화살 너무 비싼데 근데? 아휴. 돈이 있으니까 약간 기분 좋구만. 근데. 필요할까? 사슬두건. 미늘 흉갑. 어휴. 한 세트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은 없네. 아쉽네. 모리온이라도 사? 아끼자. 아 주인공만 쐬면 돼. 맞죠. 주인공만 쐬면 돼. 무슨 동료야. 혼자 사는 세상이야. 삼각 모자. 멍둥이. 나무방패. 삼각 모자 하나만 하자. 머린 보호해야지. 이래야 공수 같잖아?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갈까? 사람의 강장. 사람의 강장. 사람의 강장. 나의 나무방패을 지냈어. 라스카가 지냈어. 라스카가 지냈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죽인 것 같다. 라스카가 지냈어. 항상 죽인 것 같다. 라스카가 지냈어. 그들은 그냥 죽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나무방패을 필요한 것 같다. 전쟁터에서 나한테 난리 칠 것 같은데 이제. 내버려 두면은. 실수인 척하고 죽이면 안 되나? 주도권. 아 주도권 하나 늘려줘야겠다 얘는. 민첩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주도권이 이제 10으로 올라가는데. 줄까? 화를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주문. 회복 좀 줄까? 회복. 치유의 손길. 이렇게 하나 찍으면은 얼마 올라가? 33%죠? 5% 올라가냐? 아 많이 올라가네. 이거 다 주자. 얼마야 얼마. 60%! 60% 정도면은 양호하게 봅니다. 워낙 확률이 계란해서. 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만화가 너무 남으니까 아까워. 법사가 확실히 잘 쓰긴 한다. 법사가 이제 늘어나는 게 있나 봐. 힘은 이제 15고요. 15면은 중과 최종 단위까지 찍을 수가 있죠. 능력으로 이제. 아직 배우러 가야 되지만. 어딨니? 아 여기네요. 여기 이제 15가 필요하죠. 기본적인 능력들도 전부 15면은 해결이 되게끔 돼있네요. 아 나 비용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얘도? 아 너 힘만 있으면 되네? 얘만 아껴주면 되고 얘는 이제. 그럼 너는 저기 음 오 이거 괜찮은데? 생활력 도시내에서 전투시 능력 상승. 군사학. 어어 약한 인간적들의 생명력 아스트랄 포인트 명중률 표시한다. 아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 이 녀석의 능력 때문에 보였던 거였어? 상처 치료. 상처 치료를 한다는 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동물학. 일단 전투력을 올려주자. 둔기 올릴진데. 둔기 올려야겠죠? 둔기 두 개 올리겠습니다. 양손 둔기 두 개. 너가 진짜 하드 딜러야. 개. 개. 야. 이 새끼 삐졌구만. 여자한테 놀림받았다고 삐졌잖아? 너의 의리야? 야하아는 도와주면은 확실하게 쟤를 해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얘는 의리가 있어 보여요 상여자야 호감형이야 얘는 의리 있는 여자야 의리야 의리 도와주면은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적대 침입을 막고 어부들을 보호하라 야하 증의의 임무잖아 도움도 주네 얘가 그쵸? 어 궁수 아니네 4명인데 아 이게 이게 어부야 누가 어부야? 이게 어부지 궁수가 있고 궁수가 3명이나 있네? 일단 가서 지키자 금방 깰 것 같은데 되게 뭐가 좋게 나왔는데? 궁수는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궁수만으로도 땡겨 오겠는데? 쏘죠 오 너무 꾸하게 나온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은 뭔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의외로 잘 넘겨 간다 어 이 게임 오픈월드 인가 스토리라인 따라 스토리라인 따라갑니다 어 스토리라인 따라갑니다 어 채팅창이 안보이네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댓글 못 봤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 고의는 아니구요 마나 없다 얘 개찐따나 대기나 해라 자 기동력이 너무 딸린다 궁수가 너무 좋아 웹이 넓으니까 아 야 안되고 아 독인데? 살 수 있냐? 오 야 오 야 뭐가 날아다닌다 잠깐 뭐가 날아다니는데 뭐가 날아다니는데? 자 뭐가 날아다니는데? 하늘에서 그림자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 그림자 뭐야 날개 퍼덕이는 거 일단은 쟤가 문제인 것 같다 에이 수준 진짜 아 일단 둘은 구할 것 같고 확실하게 공수 아 이 죽은 거 아니야? 가서 일단 몸을 좀 대주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금방 회복하는 편이니까 몸으로 다 나가 전사가 저기 있는데 그렇지 넘어졌죠 킬 주고 싶은데 범위가 안된다 아 쟤 줘야 되는데 일로 가봐 전사 개 쓸모없어 개 쓸모없어 아 독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대체 뭐야 펄럭펄럭거리는 거 그림자 보이시죠? 내가 맞아야된다 아 저거 피하네 제법인데 제법이요? 아 비웅 후 일단 아껴두자 만화 아껴두고 거리 멀어도 다 맞출 거 아니야 맞춰주고 얘 어 저기 되게 체력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나요? 슬슬 보이죠? 안 보이고요 불안한데 이거? 또 가끔 가다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이씨 일단은 스매시 갈게요 그렇지 저기 주민이 있네 얘네들 노려서 화염마법 그래 빨리와 빨리와 90% 그렇지 진짜 세다 크 주인공은 진짜 개사기야 아 야 독이야? 죽었다 힐 해줘야 힐 해줘야 된다 힐 할 만화 없는데 어 야 왜 저렇게 세냐? 어 야 위험한데? 저 데미지면 두 방이면 죽잖아 칠옥 좀 봐라? 그렇지 궁수 아이 드오프 드오프 내리네 하아 어차피 얘는 죽일거 아 그냥 때려야겠다 왜냐면 100%가 아니니까 잡고 통과하고 있죠 지금 아 쟤는 죽을거 같은데 무조건 노력 어그로 끌어 얘가 때렸는데 그렇지 그걸 끌었고 유일한 장점인 체력으로 버텨줘야돼 체수가 없어 때려 5% 밖에 안된다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아 쟤가 어차피 독 때문에 죽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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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뭐 떨어뜨리는구나 아 떨어뜨리네 진짜 다 작살났네 궁수들 아 그렇네 이거 리재받네 나도 죽었네 외네 어차피 도움이 많다고 했어 인간인은 계속 나오나봅니다 이거 리자드맨 최대한 제거하는게 목적인거 같은데 열심히 잡죠 그렇지 아 드오프 좀 많아지는거 같다 점점 아 22 하아 그냥 제거해 이거 내가 지겠다 이러다가 몇명까지 내보내도 했는지 모르겠다 어우 야 잘피한다 야 잘피해 아무것도 못쓰거든요 대기합니다 내가 선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전사가 약간 이제 위험하다 제거해 시민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게 생겼어 저 계속 나온다 잘 유도하면 어떻게 이용해 먹을거 같은데 나 아 힐을 줘 어 이거를 일로와봐 힐을 줘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지 용근 잘한다 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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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 4명 남았는데 솔직히 4명 잡거든요 스매시 갈겨 한방에 아 수준 봐라 야 시민 좀 때려 어 괜히 내가 몸으로 지켰어 어우 야 잘 막네 내 생각에 이거 무난하게 잡을거 같은데 어우 야 저거 6대미지면은 아슬아슬하게 죽을거 같은데 일단 와 할 수 있는게 없어 턴 종료하고 10위 몇명까지 못 구하면 끝나고 그런게 안써있으니까 뭐야 15 22 이거 그렇지 두방이면 잡아 다음 새 어디갔어 새 어딨어 여기 없네요 크으 여기다 오고 야 이거 일단 얘 노려 어 그렇지 일단 죽이고 그래 아 이거 못 죽인다고? 그걸 못 죽이는건 내 계산이 없었는데 아 야 주인공 눕겠다 누워도 이건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딱 손해보는게 없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만 문제가 생기지 독 효과가 사라졌어 죽었기 때문에 독 효과가 사라졌어 독 없애는 효과 없애는 수준 좀 봐라 제거하면서 들어가죠 4밖에 안 남았는데 얘를 확실하게 잡고 아 3%잖아 미친 쓰레기 게임아 3%잖아 아이씨 누가 다 아프니 이거 다 아프구나 아유 수주 아유 이거 75% 97%도 안 맞고 말야 다음 법 턴이 먼저 돼 이쪽으로 몰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살려야될까 꼭? 싸우는게 먼저가 아닐까? 일단 살려봐 쟤가 어그로 끌어주겠지 아 계속 나오네 얘네들 어 피하죠 어 좋아요 쟤는 맞춰도 거리상 위험하지 않게 맞기 때문에 하나씩 처리하자 일로와 일로오고 아 일단 일로와 일로오고 80% 맞추세요 그렇지 공수 어 맞춰 그렇지 똑같네 얘 맞추자 거슬린다 그렇지 야 너무 예쁘게 들어갔다 어 그래 야 잘피한다 야 어 저기 리필되니까 에 리필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잡아야될지 모르겠어 뭐 잘 방어해가면서 먹고 살아야겠죠 예 어 잘피한다 야 무빙 좀 치는데 그래 그렇게 처맞았으면 무빙 좀 쳐야지 이거 잡을 수 있지 5대비진 뜨잖아 그치 어 이거 좋아요 많이 구했네요 50에 50에 12 두 칸? 막 주는데 갑자기? 상위 장비가 풀려서 그런가? 장비 풀린 걸치고 그렇게 잘 막는 느낌은 침입을 막고 도망치는 일꾼 최대한 보호해라 야 이거 이게 리필 안되죠 이거는? 아마도? 여섯.. 여섯.. 여섯 마리이고 이거 지원병사가 없네 위험한데? 나 회복하고 왔어야 되는데 점사해서 잡자 일단 어떻게 되면 온거야 그렇지 8 그렇지 유혹하고 궁수 유혹하고 그렇지 궁수 유혹해서 부르고 아아 그건 잘피하죠 피지컬이 남다르죠 아유 쳐맞았죠 쟤 죽었죠 그렇지 너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게 어때? 아 제발 걔 아니야 어 그렇지 걔 운빨게임이야 진짜 미쳤어 말이 됩니까 이게? 야 그냥 1번 때려야 18 데미지 18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쓰냐 갑자기 도망가고 힐을 할지 딜을 넣을지 기다렸다가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아이 간납이지 너무 아 이게 인게임에서 세이브되면 내가 이해하겠거든요 엑스컴처럼 세이브가 안되니까 아 지금은 딜러를 생각하지 말고 힐이나 주자 60% 밖에 안돼도 일단 힐을 주긴 해야지 그렇지 다음 전투 또 있으면 어떡해 두번 이미 있었는데 멍청하게 방패드네 때리래요 버티기만 하면 되나 혹시? 뭐지? 아 잘 피한다 야 역시 모이칸이야 피지컬 좀 되는데? 아직 2천 더 했죠 제발 근데 그거리임은 맞아도 직삼아 안하면은 어 도망갈 수 있어 점삼아 안 당하면 에이아이 수준 멍청해서 멍청해서 못 때렸죠? 하아 80% 때려 그렇지 강타 친거 맞냐? 뭐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 이게 뭐니 아이 무슨 만행을 저지른거야 계속 나오나본데 적들 계속 잘 생각하자 어 야 와서 죽여 확실하게 하나 잡고 얘 이제 불길도 잘 안 들어간다 야 독피해 좀 봐라 얘가 쳐맞을텐데 힐 줘야겠죠? 아 실패 저거를 관통해서 때리네 저런거 보면 창도 괜찮다 아 금방 리필돼서 6마리 몇 명까지 도망가게 하는지가 이게 그건가보다 계속해서 도망가게 두고 어 아니 아니 몇 명까지 도망간 다음에 게임이 끝나는 거네 내 목 잡는 걸 떠나서 아이씨 일단 때려 강타가 특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명중들만 떨어지고 찍어야지 센 것 같아 찍어야지 넌 돌아가 아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얘가 이제 14짜리 아이씨 아차 싶은데 여기 일단 씁니다 치유 여섯 명이야 여섯 명이야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 왠진 몰라도 쟤를 자꾸 노리는데 쟨 죽었고 주민들 몸빵하는 것도 최대한 이용해야 되네 야 너무 잘 피한다 좀 심하게 잘 피한다 너 데미지도 양손 도끼 두세만큼 나오고 이상한데 쟤 내 취향에 맞춰서 세게 만든 건가 주인공을 법사는 그냥 개똥이죠 지금 가끔 힐 해주는 거 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잡았고요 법사 지금 몇이야 3이야 다음에 죽는 거 아냐 해줘야겠네 아 그냥 다 막죠 이게 방어력이 막을 확률인가 봐 방어가 튼튼하면 맞다가도 스쳐서 막 빗나가고 그러겠지 중심 씹고 이렇게 달려오네 쟤네 칠 위험한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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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그렇지 힐 92% 힐 주고 22면 솔직히 버티지 불안한 애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때려야 때려야겠다 이거는 때려야겠다 딜 계산을 좀 하고 때려야 될 것 같은데 22거든요? 아 네가 때리지 말고 네가 때릴 줄 몰랐지 아 이거 안 맞으면 말장 꽝이잖아 힐이나 해라 얘 힐 해줘 그렇지 살아야지 일단은 없음 음 아 아 야 위험한데? 얼마나 남은 거야 아직까지 괜찮죠 저 정도면 이거 내 들어가고 살면은 상관없는데 전혀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도망가야 돼 저거 턴 돌아와서 갑자기 죽으면은 작살나 만화를 채워뒀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어 이거 아니야 얘가 14구나 죽여 진짜 한 방에 죽여줘 75% 안맞는다? 어 그렇지 그렇지 40에 40도 주네요 25 50만 주더니 자야 돼 잘 잘 데 없잖아 여기에 상처도 지금 잔뜩 나있고 일단 나가야 돼 여기서 못 나가네 치료받아야 되네 잠시만 밥도 못 먹어? 캠핑도 못해? 캠핑도 못하잖아 이거 이거 아니지 여관이 없다고? 잘 생각해보자 상처가 비싼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1골드면은 솔직히 받을만하다 만화가 없는 게 너무 크다 만화로 지금 먹고 사는 놈인데 이거 안 되지 회복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저항 마법은 맞지도 않는데 뭔 필요가 있어 기술 없냐? 넘어뜨리게 500이네 방어의 기회를 읽는다 3배의 피해를 입힌다 아 그래? 맹타격? 약간 약간 땅가 땡긴다? 넌 아껴 얘도 아껴야 되고 얘가 문제다 가성비 싸움이 안 돼 확률이기 때문에 만화 쟤를 시켜줄만 만화 쟤 하나만 시켜주면 안 돼 만화 쟤 어떻게 시키냐? 자 보자 일단 이거 한 번 더 찍는다고 치면은 이제 13포인트니까 3레벨은 어떻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3레벨 어택은 18포인트 소비야? 미쳤네 미쳤잖아 아스트라 에너지 마제니 없어 마제니 얘는 이제 생긴대로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이 불 타도 줘 그래도? 한 번 더 봐 주면은 100%잖아 98%야 97%랑 98%는 많이 다르지 3단계까지 일단 쓸 수는 있어요 써질진 모르겠지만 방어력을 좀 올려줘야겠지 돈도 들어왔고 얘가 이제 제 몫을 해야 돼 얘가 이제 메인 2구사의 쌍 데미지에 있어서 치유의 손길 좀 올려줍시다 이게 올려주면은 몇이야 그러면 14%? 어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어이 개빡세다 개빡세다 이거 95% 세트 해야겠다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을까? 이건 확정이야 이렇게 해 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다음 방어로 나오다 안 나오든 일단 당장 게임을 넘겨야 되니까 게임이 너무 하드코어 하다 야 이렇게 하드코어 했어?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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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이번 게임은? 방어로 올려주고요 듬직하죠 방패를 들게 해줘야 되나? 너무 많이 찍어버려서 이미 내가 뺄 수가 없어 아 18두 카스 부족한데? 세이브하고 마나가 문제야 마나 좀 채워줘 여간이 없어 아 18두 카스 부족 아 18두 카스 부족 아 18두 카스 부족 그곳을 통해 가라 그냥 가라는 거겠지 뭐 여기서 맵이 못 나가죠 지금 아, 도시 출입문이야? 예, 지원금 없냐? 아, 이거... 아무리 빡세도 그렇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투 끝나면 그냥 주는 게 이건가? 이거... 일단은 일단 고정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하... 만약에 얘네가 투창을 안 던진다. 안 던진다 그러면 만화를 좀 채울 텐데 던질 거 아닙니까? 100% 던질 거죠? 가야죠, 그럼. 어... 여기까지만 가봐. 전사가 있으니까 나는... 방어적으로 좀 할걸. 아냐, 이쪽 라인을 깨고 들어가자. 어차피 쟤가 쏠려면은 일로... 왜 이렇게 안 쏴진다고? 엄... 한턴 버렸네. 야, 뭐야. 어우, 야... 어떻게 버려야지. 필요 없죠? 전사가 이제 가야죠. 아, 저거 저렇게 된다고? 내 턴이 돌아오는 거네. 저 주술사 같은 애가 가장 빠르고 저기 지금 경갑이겠지. 보이진 않지만. 뭔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갑이겠지. 경갑이겠지. 내 돈 주고. 많이 와서 못 때리죠. 던질 수 있는 애가 좀 한정돼 있나본데. 잘 생각해보자. 일단은 쏴. 쏘고. 너가 쏴줘야 되는데 지금 못 쏘잖아. 못 쏘는 걸 좀 어쩌겠어, 방어내. 아니지. 아, 네가 지금 턴인 게 진짜 하... 하니다. 일단 빠져봐. 한 가만 빠져봐. 빠지고. 아, 벽을 여기다 세웠어야 되는데 내가... 야, 저거 저렇게 쓰는 거야? 어? 야, 지금 온다 이제. 우리 턴이죠. 13이구나. 이거 아끼자. 아끼자. 어차피 때려서 뭐 이득 볼 것도 없어. 90%인데. 솔직히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음 턴에서 쟤네가 먼저 오고 마흡사죠. 한참 뒤에. 그러면은 여기 길을 막아서 두 턴 벌고 얘네를 잡는 뭐 그런 시나리오는 솔직히 무리고. 아, 개를 왜 때리니? 미친 게임아. 니 턴은 대체 언제 돌아오니? 은근히 버틴다. 완전 소모전이면 일단 하나 끊어내는 게 좋은 것 같아. 야, 그치. 데미지 좀 봐라. 어, 한탄 들어오고. 톤 돌아오고 해보겠죠. 얘네를 이제 타이트하게 맞아가면서 전열에 들어가는 데미지를 빼주고 중간 거를 제거하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쏴. 이제 그럴 것 같았어. 턴. 야. 동시 아웃이라고? 이건 아니잖아. 전사 내어주기엔 너무 아픈데. 업사가 참다.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턴 끝나면은. 95%인데 너무 안 맞아. 90%, 95%인데. 야, 한턴 지난. 만화 회복. 저렇게 무식하게 쓴단 말이야, 스킬을. 그렇지. 막았고. 막았고.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돼. 달만 막으면 돼. 무조건 디대해야 된다. 무조건. 일단 때리고. 이 거리에서 때리는 건 제대는 안 될 거야. 궁수 죽어도 뭐 운명이지 뭐. 일어났고요. 궁수가. 맞아달라 그래 그냥. 얘를 때리자. 아 여기까지 찬다고? 니암아. 본점 아니지 않냐? 화염마어블은 한 방에 죽여야 돼. 남은 녀석들 중 하나는. 니암이는 이제. 운명하실 것 같고요. 이걸로 팔 데미지 들어가니? 당연히 안 들어가지. 많이 안 차, 많이 안 찼어. 많이 안 찬 것 같아. 많이 안 찬 거냐? 많이 찬 거냐? 엄청 많이 찼네. 15. 일로 가서 때려. 그렇지 일단 하나 제거. 궁수를 먹이로 준다. 야 궁수 역시 궁수야. 그 정도는 더 도망가줘야. 회복. 자 더 쓸 수 있냐? 3단계 쓸 수 있냐? 아직이야? 아 이거 잠깐만. 다음 톤 계산하면은 뒤로 빠져 그냥. 기다려. ㅈㄴ 쓸모없네. ㅈㄴ 쓸모없네. 더럽게 쓸모없네. 전사는 막아줄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어우야. 이번 바퀴가 돌아서 잡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아야 이리 와. 그렇지 피했고. 맞았고. 야 은근히. 잘 회복하죠? 얘가 턴이 끝나는 시점에서 턴이 끝나는 거 아니야? 한방에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방에 죽일만한 녀석이 있어? 17짜리? 아 솔직히. 17짜리 잡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아이고 이거 함정 있네 여기에. 아이씨. 이걸 이제 발견하네. 몇 번. 첫 개신데 그치. 3레벨. 그렇지. 이 한방을 위해서 내가 아껴뒀던 것이요. 범위기술. 범위교통기술인가 보다 저거는. 뒤로 가. 뒤로 가서 때려. 그렇지. 세 발이 피인 것 같은 데뷔이지만. 완전히 맵을 꺾게 해서. 못 오게 하자. 실패. 하나 죽어도 상관없잖아. 창술사를 거르고. 평타 두 번이 먼저니까. 창술사가 이제 못 때리러 오죠. 여기 와서 덤벼야 되니까. 얘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 아 야 이러지 말자고. 미친 쓰레기 게임아. 어. 봤어요 방금. 소름 돋는 거. 이겨. 뭐 질 만한 수준은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딜이 부족해서. 이제 그게 약간 불안한 거지. 수정 부수러 가는 건가. 순서가 게임 가는 건가. 굳이 수정 부수러 안 가도. 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개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오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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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봐 좀. 아아. 그만 괴롭히고 좀 부숴봐. 한번에 가자. 팔, 팔질로 죽여야 된다 거기 닿냐? 안 닿네 수정이나 봐라 전사가 워낙 세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전사가 워낙 세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시체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어쩌라고 너무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좀 심했잖아 힘도 안 들어가 난 당연히 얘까지 깔아 뭉길 줄 알았거든 오늘 튀어 드디어 시체가 안걸리적거리는군요 어디서 껴야지?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저쪽이겠지? 그렇지 뭐지 뭐냐? 죽여 그렇지 어휴 씨 하하 2단계 와보 야 이거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지리? 하하 어휴 씨 짜증나네 나 짜증나 입간으로 가서 때려 그렇지 드디어 정상적으로 때리는구나 거기서 그게 다? 야 발사 이글거리는 파도 드디어 정상 침착하고 있죠 이게 정상이지 지금 너무 고통이었어 회복되는 거 몰랐었는데 한 번에 깼네 어떻게 오케이 마나 아낄걸 다음 게임을 위해서 그럴까? 아냐아냐아냐 늦었어 아휴 50에 일두컷 마나 물약 아주 조금씩이지만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일툭하시면 회복할 수 있고요 마나가 문제야 계속 아껴 둬야겠죠 포인트 마약씩 좀 주지 이거 이쪽이야? 어? 뭐야? 하스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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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진행해? 아 이거 무슨 대화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냐 하스도야 그거지? 깨는 거 일단은 어떻게 뭐 수영 먼저 깨야 될 거 아냐? 달려가 둘러싸이지만 않으면 될 거 같고 꾸준히 나와 없어 마나 5죠 저거 막고 쓰러지는 게 제일 무서운데 안 쓰러졌죠? 법사를 중간거리까지 가서 법사를 어느 수준에서 이제 힐만 주고 줄게 둬야겠다 어 야 잘 피한다 아주 무필 예술이야 적절하게 맞았죠 지금? 일로 가서 힐 주고 성공 무조건 저 깨고 일단 깨고 주술사 좀 잡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예 항암 한방에 안 깨지니까 같이 가 그렇지 그렇지 어 길 뚫렸죠 지금? 잘생각하자 잘생각하자 아아아아 멍청한 녀석 여기서 쳐 눕네요 하하하 하하하 이거 법사가 맞아 죽어야 된다 딜 다 쳐맞고 맞아 뒤져야 돼 그거 왜 드러프를 살릴 길이 없어 어그로 다 끌어 그렇지 너무 위험하다 이거 빠져 빠져볼래 한번? 끌고 오면 되니까 쟤네를 그래 강타 그렇지 아직 모른다? 제발 막아주세요 아아 살았어 일단은 살았어 이거 너무 헤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궁수로 못 잡는데 다? 하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헤리잖아 일단 와서 때려봐 법사는 지금 필요가 없어 일데미지 일데미지 실홥니까? 이제 일어났구요 아 이제 우리 편이지 쟤가 갈등대는 게 어차피 창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막을 거를 계산해서 막는다고 생각하고 때려 수정은 진짜 너무 그거다 아 1대1을 못 이긴다고 주주사랑? 근접으로? 너무하지 않냐? 피해주면 안될까? 고지고 또 다 쳐맞아야 되냐? 졌잖아 아 이거 만화가 없는 게 너무 커 솔직히 만화만 있으면은 문제 없거든요? 만화만 있으면은 법사 이제 극딜로 이제 해버릴텐데 내 파티 중에서 한 명을 못 쓴다는 게 너무 뼈아프다 극딜 넣어서 하나씩 끊어내자 그거 외에는 딱히 안 보인다 수가 아 찔러 몰라 12 그렇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 이러면 모르지 중신새끼 아 황당하네 진짜 아 피하고 정면 하나는 무조건 제압해야 될 것 같아요 살려면은 뭉치면 안되고 광역이 있으니까 아 그런대로 버틸만 하죠 딜을 쪽으로 가야 되는데 피했고 이렇게 가면 안되지 도목 못 가는데 그냥 하나 잡아야되나? 세 명이서 하나를 잡아야돼 이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 맞아라 제발 아 이러면은 의미 없지 아 일 남았어? 실화냐? 비용신자 비용신자 쟤 물고기잖아 야 물고기가 물에서 넘어지면 어떡해 100팀이냐 이게? 15 15 그렇게까진 안 찼어요 또 진작 이렇게 할거라 왜이렇게 잘 피하냐지 그렇지 정상적인 데미지 이게 정상이지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고 지나가는거야 스무스화에 가는거야 쏙 아껴 아 이따 가 아이 멍청 게임의 절반 이상을 물에서 슬라이딩하는데 보내네 도라이 아닙니까? 일단은 살았어 그렇지 뭐하는거냐 이게 일단은 때려 때리고 다시 끊어내자고 이건 무조건 깨야되고 그렇지 이겼다 일어났어요 잡꾸러기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긴 한데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보라가서 때려 아이고 왜 그렇게 못 맞추니 이유가 뭐니 23% 확률이었어 저거? 근데 왜 이렇게 절망적인 것 같지 확률이? 가서 뭐 아 사이에 껴있어 송팬처럼 그렇지 방패가 있어야지 이제 기어 일어났죠 지금 쟤 잡수있냐? 야 팔이 뭐니 2단계 기술 썼는데 2단계 기술 썼는데 2레벨 마법 썼는데 마라 10이 썼는데 여태까지 한거 다 꼬라박았는데 뭔짓이야 어? 뭔짓이야 이씨 죽여 쟤 좀 그래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말이야 바보가 한둘이 아니구나 이 게임에 넘겨라 맞고 저 한방을 위해 존재하는게 법사야 마나만 있으면 센데 마나가 없으니까 쓰레기야 너 이거 100%지 얘 솔직히 말해서 죽었냐 얘? 아니지 안 죽었잖아 근데 왜 못 때리냐? 데미지 너무나져 에이 그건 아니죠 데려 아 쟤가 시체고 쟤가 그거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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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다 2단계 쓸법 한데? 안 쓰네 빠르게 제거해주고 그렇지 10딜 맞았으면 뭐 이제 2% 확률이야? 2% 확률로 넘어진거야? 또 기적의 역사를 쓰는거냐? 감나빗으로? 죽어도 몰아놓고 때리면 이득이죠 개이득이야 가깝긴 한데 충분히 맞출만해 그렇지 21딜 맞고 안 죽은건 뭐냐? 강타 가자! 강타 가자! 그렇지 정신 못차리지 손도 못 쉬지 아주 뒤로 가봐 오 가깝다 야 그렇지 마나 아껴 마나 아껴 아 마나 아껴 마나 회복할 틈 없어 마나총 분명히 또 있을거야 그렇지 뭐야 도망가는 모션 도망가는 모션 방금 봤어요? 야 소름 안 만들었어 모션을 이렇게 적당히 똥내 놔줘야지 재미있거든요 게임은 많은거 바라면 안되요 이제 끝난거야 뭐야 일단 채워 두자 일단 채워 두자 이겼나본데? 박수 치고 아 여기 뭐야 언제 튀어나왔어? 아 뭐야 아 씨 잘생겼어 저는 리즈드 헌더스토리에 있길 바랍니다 지금 너는 내 마음을 부끄러워 너는 한일에 도착할거에요 여기 아무도 봤을때 이 돈은 너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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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줬어? 이백 이백 어서 이백 이십두 칸 나쁘지 않게 줬는데? 야 쟤 진짜 쟤는 쟤 의리야 의리의 상여자야 진짜 광을과 해피를 올려주고요 저장 도검 하나만 찍자 야 사야 사야 이래 캐시 캐시 구사 사백 나 뭐할라고 얘 사백이나 쟁여뒀지? 내가 쟁인게 아니라 그냥 안쓴건가? 야 왜? 왜 사백이나 남겨놨어? 이거 뭐야? 이거나 이거나 쓰자 그럼 나중에 형들도 필요 없잖아 이거 하고 어디보자 니놈은 또 뭘 해줘야 되느냐 요 놈의꺼 뭐 해줘야 되느냐 재생 좀 줘봐 재생은 없어 아예 그냥 삼백인데 솔직히 이거 에너지 합시다 에너지 하나만 줍시다 힘드네요 민첩 민첩 박으면 주도권 올라가죠 좀 됐네 들어가봐 돈 쓰는 효율이 퀘스트를 깨지 않으면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 돈이 너무 타이트해 너 이거 없어도 되겠지 뭐 이거 인간적으로 좀 아끼자 다음 장비 더 비쌀텐데 못 살 것 같다 이동합니다 원 윗넵 아 맞어? 이 녀석은 또 다른 과일에 더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그 사이 없지 그 사이 없지 너네네 하지만 이 생각은 이 녀석은 워크로운은 열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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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프로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고 얘네를 야 여 8명이나 있어? 아 잠깐 이거 너무 위험한데 네프를 어떻게 이용해 지금 상황에서 아 길을 막으면 되나 이거 두개 막으면 네프로 가는건가 얘네 그건 좀 아까운데 참 두개 막는건 조금 아까운거 같은데 내 생각에 가다 빠지겠지 옆으로 방패 드네부터 아니 방패 안 드네부터 그렇게 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냐? 쏴 룩 데미지 이거 조금 위험한데? 여기다가 해놓 안될거 같애 그거 아닌거 같애 그냥 죽여 8이야? 8짜리는 1로 잡아도 되겠지 그렇지 하나 잡았고 잘 생각하자 그렇지 9 어 데미지 왜 저렇게 났냐? 나사도끼 주인공 건보다 약한데? 양쪽에 전사 배치해서 일단 모면 돼요 7 아 재고해 그렇지 야 깔끔하다 가성비 너무 좋다 얘가 이제 맞은 애잖아 그렇지 야 너무 센데 지금 주인공 파티? 미쳤는데? 솔직히 너무 많지 않나 싶었는데 얘네가 약한 애들도 아니고 근데 너무 잘 비비고 있다 3회 3회? 그렇지 야 이글 이글 해 아주 끝내줘 배분 잘하면은 시비 끝나겠어 그렇지 반밖에 안 남았다 얘네 왕채가 좀 아파 보이는데 잘 받아 졌어요 아이씨 그게 뭐니 힐할라 그랬는데 야 법사 진짜 만화만 있으면은 무적이야 법사가 짱이야 만화만 잘 쟁겨두면 돼 그렇지 궁서 야야 너무 아프겠다 바로 55%? 맞춰 55% 정도는 맞추지 아 참 55% 정도는 맞추지 제거하구요 바로 이제 96% 따리로 쫙 버티네 그렇지 야 너무 시시한데 이게 다야? 저기 뒤에 구경만 하고 있네 건방지게 넘겨 달려가서 찌르는 거 없냐?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게임 잡았고요 도전까지 달성 맥빌라 여기 왔어요 우리 모두 다 버렸는데 이제 우리 모두 다 승리할게 그렇지 쫙 가서 죽여버려 그냥 2.5 오우야 괜찮게 나왔네요 유리아스 백작 0주 엘라노 사망 3주 전 도전까지 달성 도전까지 맞게 점 아 나 자꾸 주인공 할아버지 같아 뭐가 오우야스 엘라노 has a soft spot for you I fail to see why she wants to have you around more often and how could I say no to her doe eyes but don't think you can malinger in the garden all day I live to work I doubt that anyway my excavations are proceeding up the haze unfortunately they attract all sorts of curious riffraff you will help guard the excavation site I think you'll like it you get to sit around a lot talk to Aurelia she'll tell you what you need to know And what are you excavating? the past 유리아스가 약간 나 그런 게요일 줄 알았어요 기사 같은 약간 그런 게요일 줄 알았어요 법사인가 보네 Hey lazy bones Want to help me save the world? What for? The world is fine The world is a plate full of maggot ridden meat Have a walk through town Half of the people are unhappy And the other half are happy And that's enough for you? 철학적으로 답하기 개소리 한 번 해주면 상당히 싫어 놔야지 기옥 해가지고 말하거든요 아직도 즐거운다 하지만 돈, wine, and food 모든 걸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아직도 불쾌하거든요 아직도 불쾌하거든요 개우친 척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극혐하거든요 봐봐 극혐하잖아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말라 그래 왜 이렇게 진짜로? 카운트는 내가 무슨 말이야? 스토리에서 나쁜 일은 항상 그리기 시작하는 것들 이 스토리에서 이런 스토리에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어 왜 이렇게 그룸피해 유리아스의 연구 유리아스의 연구 유리아스의 연구 고래 고래 wait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뭔데 근데 주인공이 전사라서 이제 마오카타 아예 못 쓰잖아요 그냥 전투당 한 번 정도의 능력이 뭐 줬는데 너 아주 잘생겼어 흠 내가 내가 생겨서는 좋겠다 전투당 한 번 마실 수 있는 능력 뭐 그거 나 체력 개친다 뭐죠? 아 주인공 예전 능력이네 어 예전 당시에 스펙 과거 스펙 이거 노력을 해도 어디 뭐야 동력권 못 봐 장비 좀 볼까 와 이게 이제 원래 입던 장비 크으으으으 뭐가 원래 입던 장비야 개 쓰레기네 방어구는 좋다야 야 방어 80%야? 데미지는 별론데? 드워프 전투 도끼야 미기한 드워프 둘이네 그냥 잡겠는데? 천천히 가라 아이 뭐야 니가 하는거야? 어 회복이고 야 공격마음 없어? 공격마음 없다고? 없니? 없구나 어 쟤가 저렇게 줄이면은 아 뒤로 빠져있자 아 절로 빠질걸 뭐하냐? 아 쇼컷 못 꺼져 못 꺼져 어따 대고 지금 기어올라 그래 조제도 모르곤 말이야 입구 좁혀주고요 아 마우스 약화 걸어줍니다 아 침해 보인다 방패 든든하다 되게 생기고 아 도끼 너무 좋다 도끼 쓰고 싶다 나도 방어 올려주는건 안걸리니? 보호도 없네 아 수준 아 근데 방패 진짜 손맛 끝내준다 인간적으로 방패가 제일 간지나는 것 같아요 야 방패 손맛은 끝내준다 진짜 근데 단검이 더 쎄 도끼가 손맛이 너무 좋은데 검 빼고 싶은데 아우렐리아 드디어 아우렐리아에 대한 게 나오나 보네요 계속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만나지 못했죠 설마 노자막이냐 아 정의신 프라이오스가 저버린 곳이다 이곳에서 노예사냥꾼과 독살본 거짓들이 암투를 벌인다 피어 걸가 자유와 돈을 쟁취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폭풍 레벨업 하면 되나 우리의 새 보금자리다 아가씨는 햇볕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시도 안 돼 있네 오자마자 걸렸죠 오자마자 침묽이 침묽이 침묽을 못했죠 이제 말해줘게 오자마자 당신은 소녀맛이지 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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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erey에 오자마자 아 아 아 잘 몰라요! 제 손을 잃고, 제 손가락들은 제 손가락으로 빠질 수 있겠죠! 모든 천국들이 다 죽을 수 있겠고, 달아내로 그릇을 수 있겠고! 다가와 한 여자가 있겠지? 제 딸이요? 꼭! 그는 찾으세요! 그는 성격, 강력, 건강! 그들은 마법을 쓰니까 신혼불도 많이 하나보다 사람들로 왜 누구한테 도와줄까요? 노예 사냥꾼? 슬레이브 헌터? 몬테레이오! 마윤의 만헌터! 그들은 그들을 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는 그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볼 수 있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는 죽을 수 있어. 집에 가, 마더. 우슨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브 헌터가 왼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래. 그를 찾으세요. 그들은 그의 정신과 좋은, 그리고... 그의 답을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무슨 일이 acontec기 때문에. 지금의 답변은 어떤 일이냐? 아... 야... 불회복 시켜줬어요. 그리고 경험치를 엄청나게 준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자동주장했고요. 빠르자장했고요. 제주도인데? 한번 스킬 같은 거 쓸 수 있나 볼까? 근데 스킬은 그다지 갖고 싶지 않아 넘어뜨리기 배워야 되네 이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기본응치 줄까 그럼? 용기 주도권 직관 힘 그다지 주고 싶은게 없는데 능력 무기도 별로 안 땡겨 무기 좀 올려줘야 되나 더? 아 무기 그만주고 능심 줘봐 체질 아 체질 줘도 저렇게 뜨는구나 이 정도만 주자 원래 주인공은 다채롭게 줘야지 쟤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만 줬습니다 아직도 지성 못 올리네 개찐다네 너는 민첩 하나만 주면은 이제 아 원고 적중률 뭘로 올리는거야? 재주? 재주 민첩 둘다 되나? 570이네 안되네 재주 줘 그럼 아 재주를 네가 왜 가져가니? 얘를 얘를 얘로 해야지 취소 아 얘가 이게 저렇게 되는구나 아 그럼 이거 주도권 줘야 되네 야 이거 어떡하냐 상처 치료도 원거리야? 주도권 올리자 아 용기 올리자 용기 용기는 올릴만 한거 같지 않아 마스터라 에너지 줘 그냥 아 그냥 줘야돼? 아 지성 올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대화도 유리해진다 솔직히 얘 줄만한거 나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주문을 시전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건데 아 얘 마법을 그냥 올려버릴까 아휴 줄만한게 없어 만화를 올려야 되는데 만화를 올려야 되는데 만화 올리자 만화 올려 만화가 답이지 됐다 여인 여관주인 여관주인 상인 새로운 맵인데 뭐 풀린거 없어? 별거 없네요 42 두카세 짧은 검 별거 없죠 화살 얼마나 했어? 마채태 검 도검 검은 뭐 굳이 세력 안줘도 충분히 스펙 나올거 같고 화살을 좀 가져가야겠다 얼마나 있니? 30발 비싼 화살을 쓰고 싶진 않고 이거 사 7골드 나와네 50발만 있으면 되겠지 뭐 51발 5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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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였냐? 그렇지 이제 뭐 이동하죠 딱히 살만한건 없었네요 잠만 재째 재워주면은 마음으로 극들 넣어서 다 잡을거 같은데 오늘 진행 빠르다 오늘 진행 빠르다 맘에 든다 이렇게 빨라야지 이게 정상이지 진거이 너무 심했어 너무 헤리였어 솔직히 진것도 거의 없는데 그냥 게임 자체가 오래 걸렸어 이번 적은 3명이네요 이렇게 되어있다고? 위치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위치가 아 전사 먼저구나 나와 숲에서 기습이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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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정도면은 잽도 안되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야 이게 센놈인가보다? 45 어 뭐야 그렇게 때려 센놈 음 잘가 파이어 36짜리 어디서 말이야 22딜 달달하죠? 해치워 어쭈? 아 야 이거 쟤 저거 좋다 움직이는거 때리는거 개좋다 저거 2단계 마법 잡았구요 법사 개좋아 법사 개좋아 개좋아 진짜 나름 상이 튀어나온거 같은데 안되지 야 전리품 없어? 전리품 없어? 제자리 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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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빠 빈 우둠 possibility 유나 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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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글라디에이터도 할 수 있으므로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일을 통해 너네들이예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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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다음의 규칙을 믿을 수 있으므로 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므로 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므로 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므로 이 규칙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너의 가슴은 우리의 가슴을 그려줄 수 있으므로 우리의 가슴을 그려줄 수 있으므로 좋은 기쁨 좋은 기쁨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체력좀 올릴까? 체력이 너무 없네 주인공이 주인공이 체력이 없으면 안되지 체력좀 올려?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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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인필달이 내가 찾아냈다. 하지만... 우리 라스툴라의... 뭐지? 몬테레이스. 첫날에, 아침을 먹으려고 했다. 그 후에, 저의 수퍼를 정리하자. 그리고 라스툴라가 미안해.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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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은 죽여야 해. 그 귀신은 우리 3개의 명을 이수게 상대로 해. 그는 그를 심내어. 그를 죽여야 해. 마르원은 와보는 아이라에 오면 그는 그들의 9호는 그들을 보내. 그issy? 예스. 에이! 너! 잠깐만. 이럴 나한테 뭐 어쩌라고? 아들? 뭐? 그는 흫한을 그들의 가족이야? 그렇습니다. 힐리아는 부끄러워. 아아! 아우렐리아! 아우렐리아는 이 수납의 역할을 지켜줬다 하지만 히리아는 아우렐리아는 아우렐리아가 3명이구나 내가 죽인 3명이 아니라 아우렐리아 훗은 골고루에서 파악을 분해 모든 것이 자체를 기다려야 한다고 오해 보호를 오해 보호를 보내고 그리스도는 그라디에이터를 믿을지 그는 그들은 내가 잘 일어 일으키는 것 같다 나에게 전투가 좋은 것 같아. 당신이 누구를 찾으려면, 당신이 그룹으로 전투할 수 있어. 내가 가까워지게,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보내줘야 해. 우리는 그라디에이터가 되어야 해. 그라디에이터가? 싸움을 시작해! 대게 멀리까지 뜰 수 있다 얘네 이런 마홉사가 무조건 개꿀이죠 괜히 절로 갔다 아 너였어? 당황했어 뭔지 몰랐어 다 적이요 돌아와 다행히도 제가 힐 마법을 찍어놨거든요 그 덕분에 오히려 좀 편하게 가겠어요 두번째 마홉 정도면 죽이지 않을까? 세번째 너무 아까워 아 실패했다고? 말이 됩니까? 실홥니까? 키드끼리 잘 싸우네 야 이거 아프다 그렇지 법사가 답이야 나머지는 법사의 대체품일 뿐 아직 그렇게 많이 안달았다 체력 하다 끊고 가자 하다 끊고 가자 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가서 그렇지 왜 안 죽었어? 아 좀 센놈인가 본데 야 이거 좀 아프다 그렇지 회복 그렇지 회복 하고 가라 야 진짜 법사야 오직 법사 오직 법사 드디어 제재를 찾았어 이제 다음판을 했는데 막 만화가 안 차있다 그러면 작살나는거고 그러면 작살나는거고 그렇게 안싸우게 하기 체력 차이도 있는데 그렇지 회복 좋아 그 만화가 없다 어쭈? 쉴 줄 안다? 아 여기 애들은 다 반격이 있어 이동하면은 잡는게 난 없는데 전사인 나는 없는데 어 어쭈? 쉴 줄 안다? 아 마라가 이제 천천히 차는구나 이거 다같이 때려 때리면은 금방 끝나 그렇지 98 맺히고 고맙습니다 익숙사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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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미래가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러면은 그리스도 엘라엠 맥빌라 맥빌라에서 너무 짠거 아니냐? 아니 점점 들어갈 건 많았는데 너무 짜, 주는 게. 콩이나 곡식을 좋아하길 빚네. 그러면 먹게 될 테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모든 것들은 싸우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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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그러면 우리의 탄카테? 뭐야? 왜 principalmente 이러한 테이프atie? 배울 게 좀 있네? 야, 이거 있다고? 근접기술 검토사가 돼서 알려주나보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아, 600포인트네 아, 이거 이걸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아,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아, 이거 두 개라고? 아, 장난하나 얘는 어... 이거 좀 별론데, 나? 한 번 배워봐 나 저거는 기본으로 있는 건 몰라도 따로 배우는 거면 좀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야? 전사네, 임무는 사라 그래? 대체 난 여태까지 아이템 왜 모은 거니? 오, 커틀러스 같은 거 있네, 200원이나 주네 처음부터 양손 겁니다 장면 이제 내 걸로 맞춰야겠죠? 방어구는 좀 나중에 맞추고 야, 이런 게 있어? 예쁜데? 자, 일단 사냥 볼트 아, 4가 그냥 99개 그리고 버클러 하나랑 아, 저게 더 비싼 좋은 방패네 커틀러스 하나 거대야, 망치 하나 단궁 하나 사고요 얘한테 이제 단궁 줘야죠 단궁이랑 양꾼 화살 난 뭐 들 거 없다, 야 버틀러 방패, 아, 지팡이가 없어 지팡이를 바라는 것도 신기하다, 여기서는 됐다 기본 지팡이 있어야 되는 거 아, 있네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 저거 어려다 검투사 방어구 장갑 이런 거 사야지 주인공 당연히 주인공입니다 검투사 장갑까지 야, 멋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버클러가 좀 구리긴 하네요 다음 우체 다리 장갑 됐다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얘도 잡혀서 된 놈이야? 아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아 좋은 좋은 엘라 멘 비 라 멘 비 라 그는 마스터 글라디에이터? 아니 라오스 그들은 멘 비 라 그는 아 아 타카 그 이름을 기억해 너는 정말 엘라 랩 랩 에이터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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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비 아 웨어 랩 뭐 뭐가 뭐가 나린데? 라저드 안해보기 혹시 이펙트만 살짝 바뀐 것 같은데 혹시 만화 채워주나? 아 만화 채워주는 건가 보다 진짜로 준비되어 그래 네 두 명씩 다른 품넥이야 아 두 명씩 다른 품넥이야 아 엘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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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가 없어요 에테나 제즈 벨르가 가장 믿는 게 그는 제 아버지를 죽여서 그는 그는 나한테서 근접 전투가 가능한 법사라데 준비되어 알겠습니다 엘고르 엘고르 누구? 누구? 루엘스 돌이면 안 되지 아 법사는 두고 어 여자로 가자 약간 세니까 법사가 일단 최강이니까 여기서는 2대2씩 박는데 아니 박는단다 2대2씩 싸우는데 좋아요 아 뭐 시작하자마자 상처를 입어 미친게이머 일루와 왜냐면은 제가 먼저 오게 돼있어 그렇지 이게 양손이잖아 얘만 죽여 그냥 그렇지 솔직히 이기지 야 너 왜이렇게 머냐 아 야 어 쭈? 어 쭈? 야 나도 왜 못 먹어 그렇지 아 개냐? 위험한데 살짝 나 힐 있긴 한데 힐 쓸까? 잠깐만 일단은 맞추고 생각해 죽여 물약 없을 거 아니야 무슨 검토사가 물약이야 잘 좀 와갓 봐 그렇지 그렇지 니가 잘 해야돼 일단 얘만 어떻게 죽인 다음에 아 왜 이렇게 진짜 야 너 왜 그러냐고 아 왜 그러냐고 진짜 왜 그래 그냥 안 뜨겠지 아니 일단 아이 안전하게 하자 근데 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우리 쪽이 뭐 마법 이기한 놈들 마법 처음 보고 지금 신났는데 그렇지 무조건 이겨야지 넘어지지 않으면 될 거 같아 어 피했고요 미기한 놈들 마법 처음 보고 지금 지리고 있죠? 칼질하는 거 백날만 봤더니 마법보니까 아주 설레 있는 거야 그렇지 설레 설레 한 거야 간지럽지도 않지 그렇지 자세히 치워 이곳이 장비의 차이요 어디서 파 뭐야 왜 이래 감정 봐 칼로 바꿨죠 나 안닿는다고 여기에 힐 줘봐 아 실패했냐 아 수준 강타 그렇지 아파 죽지 아주 아파 죽어요 아파 죽어 힐 주고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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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나 이 정도였어 나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나는 90%에도 안 맞는데 3대는 너무 잘 맞춰 뭐 한 번을 못 먹잖아 끌피다 거의 끌피다 거의 아 야 이거 노림이었으면 졌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원거리가 잘해줘야 돼 근접은 딜이 없어 오오 오두칸 AP 50 전체 50이야? 전체 50이길 전체 50인 거 같은데 5실버 5실버 어 군사학 동물학을 배우면은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커서를 올리면 표시대 야 저한테 데타 세 보인다 독이네 쟤? 상관없어 어 죽었어 6레벨 마흡 3레벨 마흡으로 그냥 바로다가 그냥 3티어 법으로다가 말이야 누구 법이 더 강한지 보자고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누가 내리지 어휴 희라고 난리났죠 뒤지게 맞을놈이 뭐했어 지금 빛의 속도? 해선 안될지도 안 것 같은데 지금 태워라 그렇지 사라졌죠 아아 야 빨리 달려가서 때려죽여 2레벨 마법 그렇지 96% 어어 역시 법이야 그래도 이제 마나 거의 다 떨어졌다 근데 이거 살짝 위험하다 어 진짜 너무 막 가는데? 이동이 이동으로 가? 야 뭐야 반격도 있어 어쭈? 이제 후회하게 될 것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쭈? 그렇지 오드 갓 아무리 봐도 저 법사는 가만있어도 모자 쓴 것 같아 머리가 너넘이 줄것은 장갑이다 너넘이 줄것은 장갑이다 너넘이 줄것은 장갑이다 아예 생각좀 해보자 나 치유하고 나 치유하고 나 때려 그렇지 마라 차네 이러면 얼마 있는거야 나 16도 카시야? 기술 좀 알려줄래? 기술 좀 알려줘 견제공격 나도 견제공격할래 좋아보여 없는것보다 좋겠지 뭐 어? 어? 방패격투를 주네 얘가? 야아 되게 좋다 아 진작에 줄것이지 미친놈이 난리야 여기서 다 받아가겠지 배울 수 있을만큼 미칩니다 미칩니다 아스트랄 회복좀 주세요 아스트랄 너무 안차요 카리스마 있어야 되는구나 모아야되네 그럼 아스트랄 회복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너곳이 너무 없다 너무 빨개다 부끄럽다 야 자 보자 자 보자 능력은 충분히 있네 재주랑 민첩을 주는게 이제 주력이고 너도 좀 아끼자 준됐어 빨리 줘 아 100포인트씩 줘라 좀 뭐 아직까지 25포인트 50포인트야 못돼 처먹었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야 체력이 24네 와서 못 때릴만한 거리에 있고 와 속도 좀 봐라 잠깐잠깐만 일단 갈겨 그렇지 한방에 익어버렸죠 야 다 지금 좋아죽죠 지금 슈퍼방치 에이 진짜 죽어 사나맞다 사 자 어딜 어딜 봐 이씨 사나맞는데 이거 잡자 그냥 방타 그렇지 어디서 이제 개따위를 데려왔어 상대도 안돼 한대도 못 맞췄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데미지야 이거 데미지라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한 실버만 내면을게 오십두 오십두 오 두 칫에 오십포인트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나 목욕만 하면 돼 목욕만 하면 돼 완벽해 나 아직 많이 남았지 너 이제 뭐 뭐 카리스마 올려야 된다 그랬나 아직 남았고 됐어 ведь 그쪽으로 나도 다음 한학교에 마루안 수준 9 amount 오오 whiskey 튼 prec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테레사는 호흡을 양해하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바로 마루완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키리오스 공룡을 사야 하고 이 나라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만약 테칼티가 승부하면 그 수정이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그 수정 안으로 감사드리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그 이상 배울 게 없어 좋네, 우리는 잘 알아보야되지 않나? 너는 듣지 않나? 나는 그녀는 잘 알아보야되지 않나? 우리 인... 일단은 장비 좀 내놔봐 내가 이거 왜 팔았냐? 잠깐만, 있는거냐 너희? 바지 정도는 있지? 바지는 있네, 윗뚜리랑... 윗뚜리 좀 줘 윗뚜리랑... 윗뚜리만 있으면 돼, 윗뚜리 장갑이랑... 아 너무 없잖아 이러면은 일단 그럼 버클러 하나 가져가자 이렇게 하자 법사가 지팡이가 있어도 딱히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버클러를 들어 지팡이 너무 비싸 좀 유명적인 만남이구만 아주... 아우렐리아 어딨냐? 맞다가 아우렐리아 어딨어요? 아 뭐 다 죽이다 보면 나오겠지 뭐 자, 쟤가 딜이 제일 쎄겠죠? 업사가 제일 쎄거 같긴 한데 자, 안 맞았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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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데터 빨라 핀치 속도... 기동력이겠지 뭐 아우 열청이 닿네 아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뭐다? 매직이 있다 아우, 주인공 팀이네? 아 주인공 팀이네 그... 뭐... 몰라 쏘아! 쟤 잘 버티니까 상관없어 간지러어 간지럽진 않구나? 제법인걸? 아이씨 수준 진짜 1대1 변하면 안돼 야, 일어나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잘 막았어 그렇지 이쪽은 법사가 둘이요 아, 야 너 그만 척하잖아 좀 제발 아, 짜증나 죽겠네 방패든 애를 때리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그렇지, 반피 어어, 버텨 잘 버텨 힐해줘 그렇지 살았다 이거 두 번은 버티지 인간적으로 17인데 빛의 속도 걸었고요 저거 왜 걷는거냐 대체 8 이제부터 힐로 돌리면 된다 법사 5 그렇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잡아 그렇지 주인공은 내버려 두고 제법을 일단 노려 분명히 자의를 할거야 총 맞다보면은 만화 그러면 소비하다가 병신 병신같은 기술을 쓰네요 아 뒤로 가서 후방어택 이래야지 이제 화살거리같은게 다 되니까 가서 이제 근접 때릴 준비해 몸도 좀 대주면서 몸을 대준댄다 만약에 아 일단 가봐 일단 가고 강타 65야? 때려 그치 어쭈? 이건 좀 내 계산이 없었는데 방패 쓰는 동안 아 뭐야 방패 들고 이동해? 텐트 들고 이 저건 좀 아니지 방패 들고 걸어오는게 어디 세상에 미친놈이 어딨어 뒤로 빠져 아무리 만화가 없어도 잠깐만 아 저거 저런식으로 3칸까지 되는구나 종류불 2개씩인줄 알았는데 아닌데 아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좀 과하다 많이 쓰던지 아 이거 실패는 안되지 즉시 만 없어 딜도 안바뀌고 그렇지 도망가 힐 야 힐 찍어준건 진짜 신의 한수다 고민좀 하면서 찍은건데 아 쟤는 뭐 무시하고 법사는 그렇지 일로와 40이나 되는데 필요없겠지 뭐 그렇지 주인공 아주 악착같이 살아남는다 그렇지 야 야 졸라 치사한거 봐라 물약 처먹네 와 소름 소름 그렇지 피하고 법사 슬슬 차겠는데 그렇지 위험하다 그렇지 쟤만 잡으면 되지 벌써 쏴봤자 뭐 못쓰겠어 해본거 없던거지 뭐 아 저렇게 망치 한 때리는 꼴을 못봤어 저거 뒤로 빠져라 거기서서 뭐하겠냐 숨이나 쉬어 저걸 또 처먹네 야 어떻게 물약 슬롯이 두개야 투기장 나도 하난데 슬롯 자체가 졸라 비열한 것 봐 그래 이제 맞네 15 대기해 만화 없는 진단 대기해 어디서 발사 그렇지 만화 없는 법사 하나 남았죠 뒤로 가서 정의를 어쭈 고세골 고세 때릴라 그래 고세 아 야 5%인데 대기해 힐러야 쟤 그렇지 죽을 목숨이구만 아 시시하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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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망치는지 라늑에 마리완 멕빌라 감사히 쓰겠습니다 멍빌라의 글라디에이터가 반갑습니다 아리네가 더 아름다운 아리네입니다 그리고 바울허나크 아리네는 더 큰 것입니다 이건 툴리프 앨키라 멍빌라의 글라디에이터가 가장 아름다운 글라디에이터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에이터의 교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자, 너 아마터들 나이모 오덜싱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일 마사카 만약 여러분이 성격이 없으면 왕이 모두 제죄을 할때 회복하겠네 당연하죠 타카페 부터는, 타카페 타카페? 탈카테? 갈아버지 지내요 훈련 좀 시켜주라 뭐 알려줄꺼냐 와 이거였어? 아 이게 아니었어 그럼? 아 그렇구나 아 야 이렇게 돼있네 얘 방패족도 못 배우네 얘는 또? 아 뭐야 아 방패족도가 내 메인인데 아이씨 방패족도를 못 배우는 애네 얘는 오답이네 넘어뜨림이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퇴표율의 보너스를 받는다 야 다 좋아보이는 것만 있다 약점표차가 일단 배우고 그렇게 배우 야 법사는 없냐 법사는? 아 참 이거 어 얘도 생겼어 야 1300이야 얘는? 전사니까 당연히 준갑 해줘야겠지 얘도 음 명사수 배우자 아 이거 개실망이야 방패족도 당연히 줄 줄 알았지 애초에 별게 있냐? 힘도 다 되고 민첩이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필나 배워라 배울 것도 없는데 뭐 이거 약점포착을 못 배우는게 좀 크다 너 아 너 아 얘는 좀 봐야 알겠어 여 야야야야야야야야 Symma 아직 아니지? perívision 깜짝 놀랬잖아 아 빈즈 아이디 일이 무슨 알곤 저는 아직 치료사 숙소에 가야지 진행되는 거야? 뭐... 이럴... 너는... 망빌린드가 말하는 건가요? 네가 가고 있겠네... 네가 가고 있겠네... 왜? 흑마술의 검은이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없애고 왔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니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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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손을 죽였다고 했다 아무래도 소설은 있긴 하지만 그는 암살하려고 했다 다 눈금씨려서 내보렸나볼데 뭐 쓰게 얼굴을 가려놨어. 가면으로. 또 이제 독려된 거야. 다같애. 그냥 윗뚝뚝 없이 쑥 들어왔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 능력이 뭔데? 투청무기 쓰는 애야? 아 창이랑? 아 창 쓰는 애네. 그렇구나. 솔직히 나 능력은 별로 안 땡기는데. 자동공격이랑. 자동공격이 있지 않았냐 너? 나랑 팀먹으니까 또 없어졌냐. 마구 숙련. 회피.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있구나. 쌍수 숙련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쌍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발록색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 이쪽에 다 찍혀있는 애는. 상처를 입히는 데 특화되어 있구나. 아. 아. 기본 능력이랑. 기본 능력에서 힘 좀 줘. 힘 좀 줘. 힘이 아스트라 에도 지고 있어 생능력. 힘 좀 줘야겠다. 이거 너무 없다. 이거 좀 줘야겠다. 이거 너무 없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다 줘야죠. 여기까지 하죠 오늘. 상위 좀 볼까? 이제 투척무기 얼마나 보이는 건데? 얜 있을 건 있네. 하긴 얘는. 그거. 그거 하는 앤데. 투척무기로 이거 있고. 컵. 못 때리네. 어. 이제 나도 이제 장비 지원을 받았군요. 가 아니라. 장비를 내가 이제. 회수를 했군요. 갖고 있던 거를 그런 거죠? 6에서 11 244 도끼가 났네 도끼가 났고 방어군 어디 갔냐? 아... 자, 보자 좀 이게 이제 10% 10% 10%죠? 이거는 10% 10%야? 더 안 좋은 거야, 그럼 이게? 20% 10% 20% 10% 20% 20% 20% 20% 20% 20% 20% 20% 20% 30% 20% 10% 20% 10% 20% 10% 20% 10% 이걸 하면은 플러스가 1이 되는데 좋은거 아냐? 과중량이 되긴 하는데 아니네 뚜껑을 바꾸게 되면 이제 된다고? 무기피해가 준다고? 그럼 지금 끼고 있는게 더 좋은거야? 아유 정신없어 이거를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절단피해가 이제 10%가 되고 방어도가 올라가 다 이게 붉은색으로 나오니까 구분이 안간다 판금방패는 그럼 무기에 있나? 방패? 방어율이 10위까지 올라간다 느려진다 판금방패야죠 무기는 검은 검은 그냥 좋네 8호 슬슬 일단은 얘는 그러면은 아유 복잡해졌어 게임이 무조건 모리원 껴야지 모리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안사길 잘했네 신발 미늘신발 주고 미늘신발 주고 바지도 지금 끼고 있는게 더 좋은거죠 갑주는 미늘 흉갑 주고 허리띠 바꿔주고요 가죽것도 뭐야 허리띠 바꿔줘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 된거 아냐 일단 지금은 검투사장갑 예 투사장갑 취소 상의 가죽 입혀지니? 가죽 입으니까 멋있네 신발 신발 좋은거 없어? 가죽 붙여 허리띠 다 어디갔냐 내꺼 신모자 검투사의 장갑 아 검투사의 장갑도 안돼? 너는 아스타를 해보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이게 필요할거 같진 않고 그냥 있는거 입히자 겜버슨 장갑 삼각모자 아 야 장비가 이렇다고? 허리띠 바꿔주고 모자 입고 어우 정신없어 개새기 왜 기진냐 오늘 아 뭐야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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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죠 지팡이 어딨어 자발한 지팡이 화살 활 장궁 나 이거 다 안바꿔줬으면 큰일날뻔했네 화살 보충 화살이 약간 이게 한도가 있구나 너는 너는 그냥 있는거 끼면 되겠다 톡백이 있고 야 너 이거 뭐냐? 장빵빵하네 아주 개찐단줄 알았는데 모자 껴봐 중갑을 입긴 해야될거 아냐 중갑을 아 이 체력 올렸으니까 뭐 이미 다 썼구나 무기도 이제 다 된거고 카틀러 쓰고 뭐고 다 됐죠 처리 판매하자 그럼 버클러 버크 커틀러스 거대망치 당궁 버클러 몽 햇불 창 몽둥이 어구 검투사 장갑 됐다 됐고 아이템 뭐 없냐 독가시 올가미 철사 붕대 해독약 방어구가 더 늘었네 방어구 좀 사둬야되나 가죽투구 뭐냐 야 가죽투구는 이제 가벼운 그거나 방어구 비싼거 없어 어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거 많다 보스파란 청동융갑 청동융갑 사슬융갑 사슬융갑 이거 이제 무거운 계열이고 이건 안무거운 아 황금이네 둘다 뭐 이렇게 차이가 나냐 무거워서 그렇구나 스테이지 더 필요하니까 아 무기는 이제 다섯개나 있네 검보다 좋은거 있어? 대검 한송검 아니잖아 아 대검이 한송검이라고? 그렇네 대검인데 어 대검이자 한송검의 그 정점인가 보다 아 그건 아닌가? 스펙 차이가 안나네 촉봉 큰낫 장방패 판금버클러 이제 이쪽에 양손검 계열 있고 너무 지금 오래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죠? 뒷내용은 어찌됐건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요 5인팟이 됐습니다 뭐 부두술사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빼버릴까? 아 됐거지 창이랑 근접 3명의 원거리 2명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 뭐 이렇게 하셨도록 하셨고요 하셨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